태승아 가자 간만동원들이 한판 뜨잔다 아 진짜 태주 안 온다니까 꽃피는 동백섬에 봄미와 끌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형제여 그리운 좀 웃어라 이렇게 길쏘지 왜 보노 그래 그래 하자 웃어 손도 잡고 하지마라 좋았어 하나 둘 셋 group 으 for 감사합니다.